5회 말 강정호 선수가 세 번째 타석 만에 이렇게 볼넷을 얻으면서 출루하는데요 오늘도 강스타 제 몫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 타자가 땅골로 아웃되자 재빠르게 1루로 돌아갔는데요 하나 타면 아웃이 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순발력도 정말 좋죠? 멋있게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부상당했었잖아요 코칭 스태프들 걱정이 많은데 난다시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6회 말인데요 빠른 공을 밀어쳤습니다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이 안타로 피스버그는 한 점 더 달아납니다 역시 해적군단의 4번 타자 강스타예요 네 강정호 선수 정말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피스버그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오늘은 현지 중계방송에서도 강정호 선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요 경기전에 특별히 인터뷰도 했어요 스피드 이런 스피드 파워 그냥 통역을 써도 될텐데 이렇게 미리 영어로 더빙을 했네요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더빙인거죠 지금?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발끼들과 함께 임무에 굉장히 잘맞은데요 저는 그냥 경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강정호 선수의 진짜 영어 실력은 어떨까요? 핫보워, 스테이크, 햄버거 햄버거, 발음 좋은데요? 이렇게 팬들과 동료들의 관심 속에서 피스버그의 간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 내일도 강스타의 강쇼는 계속됩니다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